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도까라 열도군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 4일 저녁 7시 14분경에 규모 2.7의 군발 지진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은 20km입니다. 지금 이 도까라에서의 군발 지진은 4월 9일 11시 30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700번 가까이 군발 지진이 계속 나다가 4월 21일까지 계속 났습니다. 4월 21일 이후로는 지금 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4월 21일 이후로는 지금 다시 처음 난 겁니다. 이 도까라 또 군발 지진이요. 또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또 군발 지진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이 이 전에 4월 이 도까라의 군발 지진이 4월 9일날 11시 30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이 그 4월 8일날 이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3번 있었습니다. 이 여기 보시면은 이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3번 있었는데요. 이제 4월 8일에요. 4시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9시 25분경까지 3번 있었어요. 그러다 따라서 이 구마모토에서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아 그 다음에 그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발 이 구마모토에서 3번의 지진이 이 도까라 열도의 군발 지진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이 도까라 열도와 우선 구마모토와의 거리가 가까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을듯이 이... 죄송합니다. 도까라 열도의 지진이 이... 이 대만에서 4월 7일에 시작했던 이란 화아렌에서 시작했던 그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 요나쿠니, 이토만, 나아제, 도까라 그 다음에 그 루크 아일랜드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구마모토를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마모토와의 최종 연관성을 뭔가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구마모토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소위 도까라 열도의 지진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요. 지금 이 군발 지진이라는 것이 우선은 오늘 방송에서 했던 이 나가노현에서도 사실 일본 나가노현 이 마츠시로정의 미나카미야마에서 1965년부터 1970년까지 5년동안 발생했던 군발 지진도 있었습니다. 5년간. 사실 지진이 계속 그렇게 5년간 발생을 하면은 사실 이게 막 신경 쇄약에도 걸릴 수가 있겠죠. 잠도 못자겠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멀미 증상을 한번 느낄 겁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셰일가스라든지 석유체결 과정에서의 그런 인위적인 지진문도 그것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군발 지진이 계속 최근까지 발생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오클라호마도 그런데 이 나가노현과 독거라열도의 군발 지진은 특성이 뭐냐면 나가노 같은 경우는 군발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도토대학교와 치쿠바대학교에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독거라열도에서의 군발 지진은 수십 번 이상 날 경우에는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독거라의 법칙 그러니까 나가노의 법칙과 독거라의 법칙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진이 관련돼서는 바누아뜨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뉴질랜드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독거라에서 또 지진이 발생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일본의 최근에 지진 사항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도 이 독거라열도에서의 지진이 죄송합니다. 4월 21일 이후로는 안 났었는데 또 5월 4일 오늘 또 지진이 저녁 7시 14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독거라열도의 지진이 앞으로 어떠한 지진의 어떤 양태를 모습을 보일지를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칭하이, 하이시조, 껄무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은 10km입니다. 중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5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5개의 지역은 신장, 시장티벳, 윈란, 수촌 오늘 지진이 발생한 칭하이 5개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칭하이에서 오늘 지진이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봤을 때 중국은 내륙 지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지폐에서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칭하이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의 산샤댐과의 거리도 칭하이라고 봤을 때는 멀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이미 지나간 지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산샤댐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산샤댐 같은 경우는 이 창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창 같은 경우는 이 창에 바로 위에 산샤댐이 있는데요. 이 산샤댐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여기 주변에 지진들이 다 있죠. 이렇게 노란색이 지진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제가 방송으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가 발생이 되면서 이 창의 산샤댐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폭우가 이 산샤댐은 먼 곳이 아닙니다. 충칭 이런 곳에서 지금 폭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샤댐에 계속해서 지금 무리를 주고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 가지고 이 중국의 산샤댐은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산샤댐이 붕괴가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아주 큰 재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산샤댐은 중국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산샤가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붕괴가 될 경우라면 이 산샤는 여기 이 창이 있고 이 창이 바로 위에 산샤가 있는데요. 여기 우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징, 그 다음에 쌍하이가 있습니다. 산샤가 붕괴가 될 경우라면 이 창을 치고서 우한, 난징, 쌍하이를 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 원전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안쪽에 해안쪽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안쪽에 해안쪽에 걸쳐있는 이 원전들이 산샤댐의 붕괴에 의해서 대폭발을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바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편서풍과 편서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서쪽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에 중국에는 오히려 큰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이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서 대한민국 쪽으로 밀려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중국의 지진이나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샤 때문에 상황을 항상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5월달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홍수가 올 확률이 큽니다. 중국 정부에서 3월달에 공식적으로 이번 올 2021년에 홍수가 큰 홍수가 많을 것이라 꼭 대비를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3월달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샤 때문에 상황이라든지 산샤 때문에 주변의 지진 상황 그리고 폭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